너무 높아서. 저는 추위를 잘 못 타서 못 타요. 이거 약간 놀이동산 편이? 아, 짜식이가 줄고 단단해졌어요. 그쵸. 알맹이만... 보이세요?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손으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니요. 네, 또 봐요. 이 의상으로도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좀 콜드해가지고 제가... 기술팀! 버피가 좀...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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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왜 이렇게... 불 안 나아! 아, 아빠 이거 불 안 나요. 이거 꺼져요, 이랬는데. 부터! 안 나아! 한 번 더... 잘 찍어, 잘 찍어, 잘 찍어, 잘 찍어. 잘 찍어, 잘 찍어, 잘 찍어. 컷! 오케이, 수고했다. 손만 찍을게요, 손만! 유형은... 오오오오! 되게 잘 찍어. 야, 이씨! 대단한 거, 렌즈아. 오빠 진짜. 아니, 내가 탁! 목도를 줘야 돼. 어떻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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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만져도 됐네? 나 너무 힘을 줬나 봐. 언니, 어떻게 같이 가니까... 응겨요? 어, 그렇게 해! 이럴라 뭐... 점이 왔다, 이제. 넌 이렇게 가는 거 같아. 뭐라 잘 좋아하세요? 안 좋아졌어. 어? 어? 이 코딱지 날리는 거야? 약간 이거. 아, 없네. 내가 이러고 있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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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하트. 나 아까 이걸로 하트 이렇게 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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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번 썼습니다. 큰 번 썼어요. 솔라 씨. 오! 잘 읽어보세요. 솔라, 솔루, 응원시도. 문별이다? 문, 문별이다. 문, 문별이다. 아. 아, 얘. 왜 자꾸 표절해? 달라. 달라. 난 의미 낮아. 아, 나중음으로. 짜증나게. 떡볶이 먹고 싶으신다네요. 아니, 옷이도 있어요. 진짜? 네. 우리 주장님이 떡볶이 먹고 싶다고. 어? 뭐 뭐 있죠? 떡볶이 먹고 싶으신다네요. 네, 떡볶이 먹고 싶으신다네요. 네, 떡볶이 먹고 싶으신다네요. 제가 다. 큰돈 썼어요, 진짜. 오, 근데 다운 생일선물 없어. 아, 이거 너가 붙인 거야? 아, 이거 너가 붙인 거야? 내가 붙이지 않아요. 사진을 보내주세요. 오, 문별이다. 네, 오늘 잘 먹겠습니다. 네, 떡볶이도 드시고. 오, 웬일, 웬일. mee. 약간 게임 캐릭터처럼 움직이는데? 튀김 전복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어, 좋죠. 네, 전복. 네, 전복. 몽땅이 계속 주신다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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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ocalit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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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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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spindly 지금 우리에서 전복으로 드릴게. 따로 하시는데? 네, 예, 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되세요. 맛있게 되세요. 오오오오. 아? 그렇게 웃죠? 치아 보이잖아. Ep-dyn이 여기 거기 같지 않아? 그.. 여기 메뚜기하우스! 아니.. 여기 메뚜기.. 그.. 그.. 그 귀신의 집.. 그.. 띄워. Whose run! Running! 어.. 이랬다 이거! 진짜 싫었어! 아.. 이거보다 더 길었어. 이거 두 개 더 있어. 이거 두 개 더 있어요. 두 뽐. 저의 또 자랑이자 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물려주신 또 큰 복이고 이것을 또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두 상 올려. 네. 사실 근데 저도 이 다음 씬이에요 이제. 그 씬. 그래 나도. 그러니까 실물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움직이는 두상을. 꽤 많이 계셔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살짝 좀 민망해요 저도. 소수의 분들만 계시면 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조금. 좀 그래요. 조금. 아. 진짜. 그걸까지 하세요. 그만해. 흠. 한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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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서는 아까 그 영상 보여주신 게 이렇게 모여서 한 불렁불렁거리면 돼. 마지막 씨. 그냥 그 자리로. 전 아니지만. 저는 하나가 남긴 했습니다. 자 갈게요. 안 보여. 아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닮onde요. 다뮬어? 귀여운 povo! oftentimes ten에 한 public. 하지만 다시 인정하는 것. 은근카데이는 오늘 내는지 문을 낸다. 사람들忙しましょう. 이 시인이 먼저 찍었어야 한 시인이었다. 그 시인의 시인은? 그 시인의 시인은? 아아! 아아! 으아! 자, 카메라! 자, 카메라! 자, 카메라!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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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서 말을 잃으셨네? ㅋㅋㅋㅋ 올게요! 으악! ㅋㅋㅋㅋㅋㅋㅋㅋ 으악! 오! 손이 그치 마실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언니가 봤는데 세월이 이름도 없네 아 진짜 안 봐 오 PGI 딴 거 미치겠다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뜨거운 입술로 뱉어